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친구에 대한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니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던 어둡고 차가운 곳이었죠 어둠, 분노, 복수신 좌절감, 절망감 뼈를 붙여넣으시니 뼈를 하나 꺼냈습니다 볼목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모두가 그때로 믿고 있는 그 국가와 정보가 이 국가를 위해 그때로 제가 저처럼 모든 기록을 구혈하고 이 국가의 뒷값을 지어서는 말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야? 같은 신생인 것 같아서 아니, 널 toy에 도착했습니다 다 Dilerelluan 공인 Sheik 혁 sortie 형성이라고!! 야, 이 개시죠!!!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푸른다며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잘 봐, 지금 나를 나누지가 아냐. 이미 난 죽고 없으니까, 내 목적은 단 하나. 이제 복사 뿐이었어.